오리두 xy01을 넣으면 각 절편을 찾을 수 있고 y가 양수면 둥그럽고 음수면 y의 3제곱이니까 그럼 직선 형태로 볼 테니까 안녕히 넵 괜찮아요 팀장님 뭐가 해요?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뭐 어때요 다 그런 거지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아무튼 이번에 새로 들어갈 프로젝트 기획안입니다 네 감사해요 그럼 파이팅입니다 파이브 파이브 파이팅 파이브 파이브 어디 가세요?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야 어디 가시는데요? 도전하러 네? 윤대리, 어디 가? 팀장님한테요 내가 다음 기획안 드렸는데 네, 알아요 팀장님,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네, 다음 프로젝트 초안 오 과장님한테 전달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네, 기본 초안 나왔다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시고 피드백 받아서 저랑 오 과장님에게 다시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피드백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같이 해드릴까요? 아, 이건 정해진 일이 아니라 그냥 저 혼자 하는 거라서요 느긋하게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느긋한 작업을 저랑 같이 하시면 좀 더 느긋해지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 팀장님 근데 사무실이 조금 덥지 않나요? 그럼 다른 분들과 상의해서 운도 조절하세요 하, 아니요 팀장님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아, 그러고 보니 윤대리님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주의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윤대리님 스타킹이 나갔네요 네? 어머, 이게 언제 나갔지? 아, 그리고 윤대리님 네? 오늘 퇴근하시고 시간 있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왜? 좋아 보여? 네 무지 신경 쓰일 정도로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닌데 나 똑같은데 아, 맞다 자기야 우리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지? 네 왜요? 아니 아니 오늘 퇴근하고 나서 팀장님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잖아 왜 때문에요? 나 잘 모르지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난 아직도 그 날은 그 날이 좋은 일 없지 아니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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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 아니 하아... 오늘 끝나고 뭐해? 왜? 오늘 저녁은 외식이나 할까 해서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 빼기 x제곱 y 세제곱은 0 뭐야 이게? 심심할 때 이거 한번 풀어봐 재밌더라 이거 미친... 연정씨 회의 안가세요? 지금 갈거에요 이번 끌로앙 프로젝트는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다음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 피드백 이후에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워크숍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아마 저번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어디든 좋아요 그럼 이번주 금요일까지 다음 프로젝트 시장조사하라고 하셨던건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건 일정을 좀 땡겨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이주임님이랑 같이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주임님? 저는 괜찮아요 좋아해요 너무 좋은데요? 그냥 혼자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문제없어요 팀장님 이번주 목요일이면 오늘 안으로 워크숍 일정 짜야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은정씨가 일정을 한번 짜보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네? 제가요? 네 이번에 처음 가보시는거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되겠네요 팀장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팀장님 오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럼 들어갈까요? 네 좋아요 나쁜 놈 나쁜 놈 그럼 나한테 왜 그랬던건데? 나한테 키스는 왜 한건데? 사람 설레게 나고 이게 뭐야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에요 누가 그래요? 은정씨가 그래요? 아니요 은정씨는 자기가 잘못한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누가 그럼 누가 이번에 문제 생기고 끌로앙 쪽에서 전화를 했었어요 끌로앙 측에서도 최종 컨펌 메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했었는데 윤대리님이 이상 없다고 하셨다고 지금 이 일은 저희 둘만 알고 있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지만 왜 이런 일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게요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대리님이 은정씨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혹시 은정씨 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저 먼저 일어나볼게요 아 몰라 몰라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건데 아내 씨 잠시만요 아내 씨 아내 씨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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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